크리스찬 유희열과 불교신자 유재석의 안테나 컬래버 친구란 아리스토텔레스,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유재석 영입한 유희열의 손편지, 농담이 현실됐다 유재석 영입 유희열, 103억 안테나 신상욱 매입, 8월 이사 유희열 유재석 종교는 크리스찬 유희열과 불교신자 유재석의 콜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뮤지션 유희열, 유희열 종교 기독교, 유희열 육천동생 개그우먼 신보라 국민 MC 유재석 유재석 종교 불교 유재석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뉴키즈 온 더 블럭에서 불교라고 밝혔다 아내 나경원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이기에 결혼 전 집안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석 영입 유희열, 100억대 건물 매입, 안테나 새사옥 국민 MC 유재석을 영입해 화재를 모은 가수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최근 103억 원의 안테나 뮤직의 새사옥으로 활용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유희열은 은행에서 6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옥탑 1층 규모의 해당 건물은 학동역 10번 출구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안테나 뮤직은 오는 8월 새 건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2015년부터 주거 밀집 지역에서 오피스 상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해당 건물은 건축비를 감안하고도 토지 평당가 1억 원이 넘는다며 신축이라도 비싸게 매입했다 부동산 시세 차이기 아닌 사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의 줄을 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안테나 뮤직 측은 향후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욱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신인 아티스트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희열은 대어 유재석을 영입하며 업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희열은 유재석 영입 후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말들이 현실이 되었다며 우리가 함께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고 즐겁게 더 좋은 날들을 위해 이 길을 걸으려가 한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희열이 수장으로 있는 안테나 뮤직은 최근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카카오 산하 베이블로 거듭났습니다 안테나 뮤직에는 정재영, 토이, 정승환, 샘, 김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몸값 200억, 유재석은 왜 가수 키우는 유희열과 손잡았나 국민 MC 유재석이 음악 레이블 안테나로 옮겼다 7월 10일 대중문화에 의해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보다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반응이 더 많으며 개그맨이 뮤지선들만 속한 기획사에 둥지를 트는 일 자체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유재석은 평소 안테나 수장인 유희열, 소속 뮤지션, 정재영 등과 친분을 자랑해 왔고 아울러 그 역시 평소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기존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나면 안테나로 옮길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유재석 음악 지식 재산권, 기획력 관심 현재 대중문화계의 화두는 콘텐츠 IP 확보다 그 중에서도 한류 중심인 음악 IP에 대한 관심이 크다 꼭 한류를 견해하지 않더라도 대중문화 산업을 통틀어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은 남녀노소에게 무난히 다가갈 수 있다 안테나는 아이돌 중심의 한류 음악을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가장 뮤지션다운 음악가들이 속한 창작 집단에 대한 브랜드가 확고하다 현재 정재영, 토이, 루시드폴, 페페톤스, 정승환, 권진아, 샘김, 적재 등이 속해 있습니다 서울대 작곡가 출신 유열이 1997년 설립한 토이 뮤직이 모태이며 토이는 유열의 1인 프로듀싱팀의 이름이다 2007년 안테나 뮤직으로 회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지금의 안테나로 확정했습니다 유열 안테나는 어떤 회사인가 유열은 팬덤을 보유한 뮤지션이다 토이를 통해 감성적인 음악을 선보였고 유열의 FM 음악도시, 유열의 올드앤뮤직 등 라디오 DJ를 맡아 입담도 뽐냈으며 그의 감성적이고 세련된 취향을 닮은 남성들을 가리켜 한때 토이남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열은 KBS ETB 스케치북을 통해 MC로도 인정을 받았고 JTBC 슈가맨을 유재석과 함께 이끄는데 이르렀다 최근 방송과의 간판 토크슈가 된 KBS ETB 대화의 희열 메인 호스트로서 시즌3를 이끌고 있으며 이런 유열의 명성에 힘입어 최근 안테나 소속 뮤지시션들은 삼성전자와 캠핑을 벌이고 있습니다 웹예능 샘송과 라이프스타일 TV를 주제로 만든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차례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유열과 안테나 이름으로 충분히 음악 IP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유열과 슈가맨 진행을 함께한 유재석 역시 평소 음악 IP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의 다양한 부캐를 활용한 MBC TV 놀면 뭐하니가 인기를 누렸던 프로젝트 모두 음악 기반이었고 트롯 부캐 유산슬 비 이효리와 결성한 혼성그룹 싹쓰리의 유 두레건 환불 원정대 매니저 지미 유 MSG 워너비 제작자 유야호가 그렇다 유재석이 음악 레이블로 새 둥지를 튼 것이 전혀 예상밖에 행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전에 소속됐던 FNC 역시 뮤지션 소속 기반이었다 안테나도 음악 업계에서는 재미난 기획력으로 소문한 곳이었다 과거 브랜드 공연 안테나 뮤직배 보컬 경연대회 대실망쇼가 그 중 하나다 안테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들이 몸을 담고 있지만 보컬로서 특출난 가수들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 차가는 노래 경연대회였고 화려한 가창력을 보여주지 못한 자폭쇼였습니다 하지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사로잡았다는 반응과 함께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루시드 폴이 제주에서 귤농사를 짓는 것에 체감 TV 홈쇼핑을 통해 음반과 귤을 결합한 한정판을 판매한 것도 업계에선 기발한 아이디어로 통했다 유재석은 평소 봐온 유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런 기획력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문화계에선 유재석의 합류로 안테나의 상상력이 더 만개해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속 유재석 세우가 아닌 유니버스가 그와 같은 성실을 가진 유엘의 안테나와 더 큰 유니버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안테나 카카오 엔터 M 컴퍼니가 인수 안정된 플랫폼 장점 업계 관계자들은 몸값이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유재석이 안테나를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니하는 섣부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테나의 규모는 알고 보면 대형 기획사 빰친다 플랫폼 업계 대표 회사인 카카오의 레이블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M 컴퍼니가 안테나 뮤직 지분 일부를 거액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테나에 유입된 대금 중 일부가 유재석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문화의 기획사 특히 음악 IP를 포위한 가요 기획사들은 플랫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한류의 대표 기획사이자 엑소, 엔시티, 에스파 등을 보유한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엔터와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사실은 익히 알려졌습니다 유재석 역시 이런 안정된 플랫폼을 마달리가 없습니다 유열은 카카오티비 오리지널 밤을 걷는 밤에 출연하게 됐는데 유재석도 곧 카카오티비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된 팬층을 확보한 그가 아직 대중에 낯선 이 플랫폼에 출연하게 된다면 상당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재석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신중한 편이었다 종합 편성 채널 CJ E&M 산하 케이블 채널 활동도 비교적 다른 연예인들보다 늦었다 하지만 최근 놀면 뭐한 일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도전하면서 유연해졌고 급변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도전정신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실험을 받아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카카오다 안테나도 유재석을 시작으로 다른 분의 연예인을 더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양식 유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유희열님과 유재석님의 깜짝 콜레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